1주일 동안의 시장은 지난주에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죠. 이게 6월 12일에 2,650포인트 고점을 찍고 밀린 시장이었는데요. 매몰대로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상승탄력 둔화되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급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5일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었죠. 거의 1조 이상, 1조 정도 지난주에 매도를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팔았습니다. 오늘은 약간 순매수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조 팔고 오늘 150억 정도 샀으니까요. 대신에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약 7,900억 정도, 8,0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8,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죠.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미결작정이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대규모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늘어졌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반등 시도를 하는구나. 좀 더 추가로 탄력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수급인데 미결작정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한 거 그거 일부 청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지수 차트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추가받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로 계속 이렇게 저점 고점을 높이고 가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있던 저점을 위협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62평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 근처에서 양선을 뽑아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로 어느 정도 시장은 추가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2평선 자체를 좀 돌파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22평선 있는 자리가 2600 약간 위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이 부분이 돌파가 안 되고 거기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22평선 자체가 좀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이번 주 중후반 정도까지 이걸 돌파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돌파를 못한다면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이게 돌파가 된다면 또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관전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별 섹터별로 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말이면 2분기가 딱 끝나죠. 그러면 2분기가 끝나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스타트를 먼저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과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게 대해서 지금 말이 많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400억이 나왔으니까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 정권사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아니다. 어떤 정권사에서는 속복, 흑자가 나올 것이다. 제가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정권사의 평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2분기 실적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을 골랐어요. 그런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 급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은가 그게 그런 종목을 포터폴 일단 편입을 해서 가지고 가르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제가 종목 진단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종목을요. 제가 태균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태균 케미칼을 지금 얼마에서 매수를 하셨냐면 평균적으로 14,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니까 여러분들 태균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은 지금 여름철 제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4,85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 이거는요. 아직까지 여름철이 지금 본격적으로 온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장마가 지금 닥치다 보니까 태균 케미칼이 드라이 아이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드라이 아이스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더위가 찾아와야만이 태균 케미칼 주가가 움직여지셨어요.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이 종목은요. 좀 기다려 보세요.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왔다 하자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종목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1분기에 34억이면 이 상태로 간다면요.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100억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1700억이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세요. 한 7월 말 정도까지 기다려 보세요. 이건 1봉이고 이게 주봉차트예요. 이게 월봉차트고요. 그렇죠? 월봉 상으로 놓고 보면 과거 보세요. 주가가 이 가격대가 고점이 17,000원. 이게 고점이 2만 원. 이게 고점이 얼마입니까? 21,000원이죠. 그럼 이 종목은요. 아무리 주가가 못 가둬요. 1만 6,000원 기본이죠. 그러니까 최소의 목표가 1만 6,000원.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1만 8,000원. 그래서 1만 6,000원이나 1만 8,000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매도하시면 그게 무리가 없고요. 비중은요. 주가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1만 4,000원 정도 내려온다면 5% 정도는 더 초감해서 사셔도 됩니다. 이런 주식은요. 5% 더 초감해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사님이시네요. 두산 테스나. 4만 1,000원에 비중은 좀 많으십니다. 40%를 매수하셨고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매도가격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면 지금 올해 매수한 건 아니실 거고 최소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좀 많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인내의 시간도 이렇게 거쳤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버티는 거 좋죠. 좋은데 이렇게 좀 실적 부분들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버티셔도 되는데 참 40%로 버티셨으니까 마음고생은 되게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테스나는 테스트 쪽 반도체 테스트 업체죠. 웨이퍼 테스트도 하고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웨이퍼 테스트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쪽 이런 쪽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이 두산 테스나는 전에 야인시대 4월 1일부터 했는데요.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중인데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 테스트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작년에 보시게 되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즉 이 주가는 억울하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 반도체 협황이 워낙 좀 안 좋으니까 작년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 같은데 1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 1분기가 전년동기 비해서 못했는데 2분기 실적부터는 전년동기 비해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1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기관이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32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양선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 시장 메이저들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을 어느 정도 더 투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긴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앞으로 중기로 보는지 장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올라오는 거 매수 강도를 봐서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로 한 4만 7천 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5만 원 선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SY라는 종목 봐드릴 게 5,54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현재 보니까 이분께서 한 10%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SY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우리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사실은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면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기본적인 이 기업의 지금 개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기업이잖아요. 물론 자회사가 컬러 강판도 하고 하지만 이 기업의 본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저는 고점이라고 봐요. 이거는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고점에서 장대 양봉, 장대 은봉이 터지면 이게 12% 급등이 나왔던 날 아닙니까? 이 날이? 이 장대 은봉이 나와 이 날 보세요. 이 날 지금 장중에 1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거의 보압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이 날 거리랑이요. 상당합니다. 이 날 거리랑이요. 2,800만 주예요. 오늘 거리랑이 지금 838만 주 가까이 되는 이거는요. 내일 정도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이걸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자리가 오늘 5,420원 정도 왔을 때 오늘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매도 시점 놓쳤어요. 이거 이종무근 주가가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20일 입행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20일 입행선이 4,490원. 이거는 4,490원이 무너지면 20일 입행선이 무너지면 이거는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저는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내일 정도 한 5,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거는 상위로 올라가도 매도. 아래로 빠져도 매도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빨갛게 지금 칠해놓은 게 21일 입행선입니다. 이 21일 입행선 4,490원이 무너지면 이 종목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기 전에 저는 내일 한 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원준을 봐드리겠습니다. 23,75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지기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 뭐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렇게 빠진 게 맞죠. 여기 25,000원대까지 반등 나왔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원준은 2차전지 소재를 만들기 위한 열처리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뭐 저 밑에서 보면 작년에 저점에서 보면 한 따블 정도 올라왔는데 2차전지 소재 쪽, 2차전지 쪽 그런 쪽들 움직인 거에 비하면 거의 못 움직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무상증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주당 3주를 무상증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물량만, 주식수만 되게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오히려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한다,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한 번 반짝했고 그리고 또 권리락되고 난 다음에 착시효과를 한 번 반짝하고 난 다음에는 무상증자 물량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물량들이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더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약간 좀 석연차는 면도 좀 있는데요. 2차전지 섹터들 이런 쪽들 공장을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는데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물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좀 좋아지는데 이 정도 2차전지 섹터들 이쪽에서 이 정도 매출 늘어나는 거 지금 뭐 작년이 1,400억 정도였는데 올해가 1,50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 역시 작년에 109억 정도였는데 올해 140억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면 지금 이 2차전지 섹터치고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뭐 한 3,2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주가 자체가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와야 되는데 안 찍혀 나온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주가는 한참 뭐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기 좀 저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62평선은 2만 4,500원 정도입니다. 자 조금 뭐 기다려 보시고 2만 4,5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아 올려주신 분 있죠. 우리가 종목 진단할 때 기아차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아라고 하셔야 돼요. 원래 이 기업의 상호가 기아예요. 기아. 그러니까 아까 저 태경케미칼이 아니고요. 태경케미컬.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상호가 태경케미칼이면 태경케미칼로 보셔야지 태경케미칼 하시면 안 되고 기아차도 기아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기아 보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만 4,300원에 25%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살짝 수익이 나 있는데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네요. 추가 매수. 저는 25% 정도 되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기아의 시가 종액이 34조예요. 기아의 시가 종액이 34조인데 1분기에 기아의 영업이 2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 지난해 기아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7조 2천억인데 올해 아마 기아의 제가 영업이익은요. 8조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시가 종액 34조는 너무나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테슬라가 시가 종액이 천조인데요. 지금 기아의 시가 종액이 34조는 저는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 됐다 보고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 있죠. 기아를 단기로 보시는 분은 앞전 고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9만 원이에요. 앞전 고점 9만 원에 매도를 하세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 단기로 보시는 분 기아는 9만 원에 매도하시면 되고 나는 기아를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 종목의 주가가 워낙 싼 가격에 놓여 있으니까 기아의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2021년 2월 5일 날 기록했던 10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기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9만 원까지 9만 원 매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상 신고가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현대차 한번 봐드릴게요. 같이요. 제가 기아를 하면서 같이 봐드릴게요.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대차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 앞전 고점입니다. 21만 원. 21만 원에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 있죠. 현대차를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제가 마음 독하게 묻고 가져가실 분들은요. 현대차 25만 원 이상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기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요. 그냥 비중 25% 그대로 가져가세요. 물론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시려면 추가 매수 하시려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25%면 충분하니까요. 단기 9만 원. 그 다음은 중기로는 사상 신고가 같이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 시스템 봐드리겠습니다. 14,200원에 5% 매수 하셨고요. 이분은 이걸 척후병으로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척후병 골백할까요? 그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뭐랄까 방산 쪽에 이쪽 매출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이 방산 쪽 매출이 한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CT 쪽 아웃소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25% 정도니까 방산 쪽이 저 하나 시스템의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하나 시스템은 잘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쪽들은 좀 실체가 있는데요. 뭐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 그 다음에 뭐 천무, 다련장 로켓, 뭐 이런 것들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 실체가 딱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 이런 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유도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딱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죠. 근데 그게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 아랍에메리티에 청궁2를 4조를 수주를 했었죠. 그 중에 뭐 LIG 넥스원의 몫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시스템의 몫도 한 1조 2천억 됩니다. 4조 2천억 중에.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궁2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번에는 그 폴란드 쪽하고 폴란드하고 뭐 이렇게 합작을 해서 유럽의 위성시장 뭐 요쪽을 진출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는데요. 이쪽에 그 다기능 레이다, 레이다 쪽이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쪽을 KF-X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방산 쪽 매출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커져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잘 못 움직이고 그러냐 하면 지금 뭐 한 2조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익이 그만큼 잘 많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월등히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40억밖에 안 났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뭐 720억 정도 수준 그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뭐 천억 정도 수준은 회복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올해 한 7천억 정도 벌 거니까 뭐 이거 딱 계산을 해보면요. 하나 시스템보다 실적 나오는 거 계산을 해보면 하나 시스템보다 좀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질 못하고 잘 움직이질 못해요. 자 뭐 지금 척후병 내보내신 거 그거 뭐 굳이 정리하실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3,500원 정도 그 정도가 전 저점인데요. 자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보시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2월 달에 한참 고점을 찍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지지를 받았고 지금 또 오늘도 뭐 그 정도 수준 가까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실 필요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1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방산주 중에 좀 실제가 딱 있어갖고 딱 알아붙기 쉬운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적으로 조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한 번 잘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추천을 드려갖고 수익 많이 나서 지난주에 리뷰까지 했으니까 뭐 그거를 쫓아가는 건 조금 그렇고요. 다른 종목에서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보유하셨다가 1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장품 관련 종목 이츠 함불이라는 종목 있죠. 매수 가격이 보니까 18,560원이고 10% 추매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 지금 이츠 함불 올려주신 분, 유튜브를 올려주신 분 그 무지개사랑님, 이분께서 내가 이제 그 이 아이디가 아마 상당히 오래된 아이디잖아요. 그죠? 제가 저도 종목 진단해보면 아, 유튜브에 어떤 분이 올렸나 보면은 아, 무지개사랑님이라 하면 그, 이 토마토 TV 그 야인시대를 엄청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그 이츠 함불이라는 종목을 지금 18,560원에 매수해서 지금 한 15%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츠 함불과 같은 종목 하나 볼까? 한국 화장품 볼까? 보세요. 이 차트를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츠 함불의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차트고요. 그 다음 같은 업종 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한국 화장품 이게 보시면 한국 이게 화장품이잖아요. 한국 화장품 한번 보세요. 똑같죠? 이거 보세요. 한국 화장품 차트 보시기라 하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코리아나 코리아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토리모리 토리모리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온 것은 내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토리모리 주가는요. 토리모리 주가는 이 종목은요.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가 돌아서서 주가가 돌아서 한 거고요. 나머지 종목금도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츠 함불이나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종목의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지금 토종 화장품 기업들이요. 상당히 지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지금 추매를 하려고 추매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츠 함불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게 함불 화장품이잖아요. 이게 보면 원래 사실은 함불 화장품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게 브랜드도 있는데 우리가 이츠 스킨이라고 해서 이츠 스킨은 상당히 브랜드가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보세요. 오늘 거래량이 만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만주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가 주가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란거래가 한번 터져야 돼요. 대란거래가 적어도 거래량이 얼마 정도 한 5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 주가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18,560원까지는 상승선으로 나올 수 있어요. 18,000원까지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18,000원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18,000원이 딱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이 종목은 이 차 안부는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1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고 초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요. 이게 보시면 대형 화장품 아모레퍼십을 볼까요? 차트 보면 여러분 놀랍니다. 이게 나봐 아모레퍼십 차트 보세요. 이 주가 보시라는 게 아모레퍼십 차트예요. LG 생활건강 볼까요? 이 주가가 여러분 이게 못 간다니까요. LG 생활건강 차트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2011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때 화장품이지 지금은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요. 따라서 이게 나와 이 차 안부의한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18,000원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것도 또 상당히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종목에 물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초과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18,000원 오면 전량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명에너지 봐드리겠습니다. 26,20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목표가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쪽 이런 쪽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쪽 전부 다 이를 맡아서 하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쪽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죠. 지금 전정권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상당히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권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투자를 하시려면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 작년 올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넘었겠네요. 1년하고 한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 이게 1년짜리 보호해수 물량은 다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적 부분들을 보면 또 이것도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죠. 제가 간혹 신규 상장 종목들 이렇게 상담 드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가장 이쁘게 화장을 좀 시켜갖고 그렇게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재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작년에 상장을 한 거죠. 작년 올달이니까 근데 가장 좋을 때 이럴 때 상장을 시키려는 게 오너의 욕심이겠죠. 그래야 기업 가치를 좀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재작년에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력 1300억에 영업이익이 469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56억 정도로 그냥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좋을 때 상장을 시켜서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올해 실적은 괜찮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도 전년동기 비해서 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도 98억 정도로 전년동기 25억 나왔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처럼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반등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올해 4월 달에도 3만 원 근처 찌꺼밀고 찌꺼밀고 이렇게 됐던 자리가 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 3만 원 위에서 좀 거래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원대의 경우에는 저항선 역할이 이게 저항선 역할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3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동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나요? LNF로 들어갔는데 26만 원에 10% 들었어요. 26만 원에 네. 10%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올라가려면 몰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제 보유기간은 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한 2, 3개월은 볼 수 있어요. 2, 3개월 정도?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요.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있는 LNF라는 종목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차트를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주가가요 LNF보다 주가가 배 이상이 올라왔잖아요. 배 이상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LNF는 주가가 사실은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주가 거의 못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LNF 주가가 어떤 사람들은 LNF가 에코프로 BM보다 주가가 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사실 대장이니까요. 대장으로 하는 매매하는 게 훨씬 낫고요. 다만 LNF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과연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백탱하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지금 전화주신 분이 26만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21, 121, 200선의 주가가 지금 깨지 않고 머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요. 종가상으로 메모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종가상으로 이게 얼마가 무너지면 안 되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만 2천원 그러니까 23만 2천원이 무너지게 되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딱 적어두세요. 제가 23만 2천원을 손절 라인으로 딱 잡으시고 제가 손절을 잡아주는 이유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는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냐면요. 27만원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7만원 정도 오면요. 전량 매도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를 매매하실 때 이거보다는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손절 라인은 23만 2천원 그 다음 목표가는 27만원 매도하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다. 제가 무슨 2차 전지가 양극재 은극재 전해지기만 분리만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부품주도 있지만 강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네 27만원까지 가겠어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LNF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게 시가 종액의 9조짜리의 구조 시종이 9조짜리의 주가가 외국인들하고 기간 배팅 안 하면 못 갑니다. 이거는 죽고 다 깨야다. 시가 종액 9조짜리가 외국인들 매수 안 하고 기간 매수 안 하면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7만원 정도 매도하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교체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음은 SK인익스를 봐드리겠습니다. 11만 400원에 매수하셨네요. 지금 갖고 계신 건 5%시고 5% 익절은 상승시 5%는 익절하셨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뭐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쫓아가신 거죠. 쫓아가신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이때 삼성전자나 SK인익스 1분기 실적 나오고 그때 되게 안 좋을 때 그때 다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장 안 좋을 때가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때 매수를 못하시고 좀 위로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은 매수하신 가격하고 큰 차이도 안 납니다. 3,1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100원 정도 올라있는데 그나마 절반 정도 익절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종목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1분기에도 3조 때 적자가 났고 2분기에도 한 3조 때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협황 업종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조단이 뭐 이렇게 그냥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업황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되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산을 결정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뭐 디랜 가격도 두 달 정도 만에 또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최악의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일단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괜찮습니다. 현재 주가도 긴 관점으로 보신다는 괜찮지만 좀 이게 8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와 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카총액 3위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참 쉬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위에서 일단 뭐 5% 절반 정도 입절을 하셨으면 남아있는 거 뭐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그 정도 5% 정도는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10만원이란 가격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뚫었죠. 자 여기 보시면 5월달에 5월 25일날 돌파를 했습니다. 마디 가격을 근데 이 10만원이란 가격을 테스트를 안 했어요. 테스트를 한 구간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0만원이란 가격 때 이걸 한번 테스트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건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10만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10만원 근처나 아니면 뭐 10만원 살짝 아랫구간 정도 만약에 그 정도까지 밀린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 매도하셨던 거 위에서 매도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을 그때 재매수를 하세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 그거는 남아있는 거 5% 정도만 저 수익 내시는 거 거기에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좀 조정을 받으면 10만원대 정도 테스트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10만원 근처에서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덴티움이라는 종목 있죠.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16만 6천 8백 70원에 13%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이런 대박주를 아마 잡았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지금 지금 자리에 덴티움을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올해 초마 하더라도 주가가 9만원대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지금 일붕이고 이게 주붕이잖아요. 이게 월붕이에요. 이게 월붕차트라고요. 이게 연봉차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덴티움을 잡아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 임플란트들을 해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사실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씹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덴티움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같은 업종 하나 볼까요? 디오라는 종목 하나 볼게요. 임플란트 디오라는 종목 볼게요. 이게 지금 디오죠. 디오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디오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거죠. 덴티움의 지금 제가 1분기에 제가 매출액과 영업익을 보니까 매출액이 688억이고 영업이익이 215억이니까 215억에서 688 나눠주니까 영업이익률이 31% 정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덴티움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중국 시장을 뚫고 넘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중국 시장을 얼마나 창악하느냐에 따라서 덴티움의 실적이 승패가 거기서 달려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하세요. 16만 6870원에 사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20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얼마입니까 16만 6천원이네요. 이게 20일 입행선 16만 6천원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기다렸다가 싸게 잡아요. 싸게. 이건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13만 원에도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13만 원에 매수가 가능하니까 이 종목은 지금 매수 가격 216만 6천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 유업을 올려주셨네요. 5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한 만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엄청 내렸는데 물타도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느 정도 보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우유가격도 올린다. 그런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우유값은 제품값은 올리는 거는 뭐 여기 뉴스에 보면 좀 나오죠. 종목 뉴스에 보면 최대 18.8% 정도 인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치주하고 식물성 음료들 이런 것들 일부 제품은 최대 그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하죠. 지금 식품가격들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라면 업계도 마찬가지 밀가격 내렸으니까 라면값 내려라 뭐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 대비해갖고 주가는 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작년에 뭐 영업이익 기준 한 연결 기준으로 600억 정도 벌었고요. 올해 뭐 한 700억 정도 그 정도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보시게 되면 800억 이상 벌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 800억 대 이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600억 대로 빠졌다가 올해 700억 대 정도로 약간 회복되는 수준인데 자 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야 주가도 우상향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주가가 모든 게 뭐 이 차트에 녹아있다 이런 얘기에는 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게 매일유업의 월봉입니다. 매일유업의 월봉인데 2017년도부터 시작했고 계속 밀리죠. 그리고 지금은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계속해서 땅굴 파고 뭐 지하 1층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 있고 뭐 계속 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자점 가격대 이 가격 위에 있을 때는 뭐 그나마 조금 버텨볼 만 했는데요. 지금은 깬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본다라면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기관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그것만 조금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태강 올려주신 분 있죠?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 태강 17,750원의 5%를 가지고 계시는데 박스건인데 그냥 매도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태강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강이나 뭐 성강 밴더나 하이로코리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죠. 태강이라는 기업이 조선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20% 가까이 돼요. 제가 태강에 대한 저는 이 태강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다 다 알 수 있어요. 워낙 나는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내가 꽤 차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매출액이 한 20% 가까이 돼요. 오늘 보시면 오늘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조 5천억 정도의 프로젝트 수조했죠. 이 6조 5천억이 얼마만한 수준이냐면요. 현대건설이 지난해 매출액이 21조예요. 21조 6조 5천억이면 거기가 30% 정도로 수준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6조 5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게 되면 그 6조 5천억 중에서 1% 6조 5천억의 1%가 피팅이에요. 피팅. 좀 알고 계세요. 핫플랜터를 우리가 수준받았다. 그러면 전체 수주 금액 1%가 피팅이라니까. 피팅요. 간 이염세예요. 이게 나와있는 태강이라는 기업은요. 최근에 조선업방 괜찮죠. 그 다음 지금 최근에 보면 핫플랜터 수준도 최근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태강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주식을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되죠. 이 종목은. 그래서 최소한 1차 매도 목표가 2만원. 2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2개가 2만원이잖아요. 이 종목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2022년 8월달에 기록했던 게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2만 2백원이잖아요. 그러면 1차 매도 목표가 2만원. 그 다음은 제가 이걸 주봉이나 월봉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 차트고요. 그러면 2차 매도 목표가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이 종목에 매물대가 없어요. 얼마까지. 그 다음은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 보시면 돼요. 1차 매도 목표가 2만원. 2차 매도 목표가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에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 태강을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성광밴드 한번 해드릴게요. 참 친절하죠. 자 이게 성광밴드예요. 성광밴드를 가지고 계시려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1만 7천원 보시면 돼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만 7천원. 그 다음 이 종목을 좀 여유있게 보시려면요. 2만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나 더 볼게요. 하이로코리아 이게 나와있는 하이로코리아는 이거는요. 앞에 고점 2만 7천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피팅주 세 종목을 제가 봐드렸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 한번 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1부는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여러분들 2부에는 또 히든카드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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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